미술하는 거 같네. 녹인 버터를 바르나요? 어, 네. 버터 녹여서 발랐어요. 어? 여기 있어야 되는데? 아, 저게 자기 집은 맞죠? 어땠어. 엄마, 우리 그 짧지만이 어딨어? 그렇지, 그렇지.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바로 차주자. 틀 있는데? 아, 알겠어.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. 아, 너무 슬프다. 사드릴까요? 짧지만이 질문해. 아, 했어요? 네. 빠르게 잘라내려는 거 너무 좋아요. 빠르게 잘라내야 돼요. 좋습니다. 200도에서 4도. 아, 뜨거워. 오늘 뚱땡이들이 됐네. 아, 이거 또 어떻게 하는 거야. 근데 뭔가 연재 씨가 할 때 완벽하지 않아서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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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킹이라고. 또 망했네, 또 망했어. 머핀인데, 거의? 약간, 빙어빵 비주얼로. 그렇죠. 너무 충격적인 거에요. 계란빵, 계란빵. 계란빵. 맞아요, 형, 계란빵이야. 계란빵. 냄새는 그럴싸한데? 안 해야겠다. 잘되면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. 또, 맞아요. 튀어나오잖아요. 우주선 같아 오는 세상. 앗, 뜨거워. 나쁘진 않네. 오! 괜찮다, 괜찮다. 맛있는, 맛있는. 잘 들어와야겠다. 출근해야지, 대표님이. 출근할게. 안녕.